안녕하세요. 구리갈매 미소뷰 부동산의 미소대표입니다. 현대클러스터 갈매역 스칸센알토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이 5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6월 4일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도 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처의 드론 비행 승인 및 항공촬영 승인을 받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넓은 옥상공원이 있는 곳이 지식산업센터 동이구요. 아파트 쪽에 두 개 동이 오피스텔 동입니다. 오피스텔의 내부 공원뷰는 22C타입과 39C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힐스테이트 갈매역 스칸센 오피스텔의 타입별 분석과 39A타입의 내부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39B타입과 22C타입의 내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타입별 구조는 위에 링크를 올려드리니깐 참고해주세요. 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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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